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 중에 경기남부경찰청이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수사가 끝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뭘 의미하고 그러면 백현동 수사는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정말 끝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일 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넘겼다는 거죠. 자기네들 수사를 일단락하고 검찰에 넘겼다는 건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작년 10월 20일 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경기도지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백현동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게 백현동 아파트 건립 지역인데 이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행업체한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겨준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요구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는 건 성남시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그러지 말고 만약에 성남시 계획대로 하면 이건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성남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이런저런 공문을 보내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그건 2014년 이때 정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 변경 요구는 그냥 협조 공문입니다.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고요. 협조 공문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있는 어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인데 그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이 백현동 부지가 팔려야 지방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현동 부지는 자연 녹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백현동 부지를 사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 시행업체가 그걸 사긴 샀는데 계속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했겠죠? 하니까 먹히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아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가려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 두 단계 정도만 상향해주면 그러면 이 땅을 민간인이 사서 뭔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상당한 정도로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성남시가 안 해줬습니다. 거기까진 어찌 보면 잘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성남시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이기 때문에 뭔가 어깃장을 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별개로 치고 그런데 문제는 2015년 1월 달에 바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자기네들이 해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이 사람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인가 뭐 이런 겁니다. 그 최측근 인사를 영입하니까 곧바로 급진전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그래서 2015년 1월 달에 영입하고 나서 바로 2월 달부터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용도 변경해 줘야 된다. 그러더니 그해 9월 달에 불과 7,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안 되던 것이 김인섭 씨가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용도 변경이 된다. 뭘 의미하죠? 김인섭 씨는 이재명 지금 대표의 최측근이다. 2006년에 선대본부장을 했고 2010년에도 직책을 맡지는 않았지만 선거를 도왔다. 2010년에 당선이 됐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그런데 그때도 선거를 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부터 급진전됐다면 자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그 뭐 캠프 멤버들 뭐 거기 누구 다 알 테니까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틀림없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안 됐던 걸 되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아시아 디벨로퍼가 올렸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데 자 이재명 의원은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에 그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런 거죠.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특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이거죠. 그래서 검찰에다가 이거 기소해 주세요 라고 넘겼고 이제 검찰이 그걸 받았죠. 받았으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아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소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조치를 할 텐데 그러면 이로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수사 특혜에 대한 수사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왜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걸 먼저 해낸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라고 했죠. 공소시효가 끝나는 게 9월 9일입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일 정도 남았죠. 그러면 백현동 전체의 의혹 덩어리 중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 그야말로 깃털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본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백현동 의혹의 본질은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직권남용이나 배임이나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어떤 로비를 했고 그 로비를 누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뇌물을 그리고 그 최종 결재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느냐는 것이 백현동 의혹의 본질이고 지금 그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거를 선거 때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곁까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제가 백현동 의혹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입구. 메인 빌딩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먼저 검찰에 송치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백현동 의 본질 직권남용이냐 배임이냐 이런 것들 그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니 공소시효가 그것도 있겠죠. 몇 년 이렇게 있겠지만 그거는 이 사건이 벌어진 뒤의 6개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건 9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직권남용 잘 아시아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시행이 이제 9월 10일부터인데 그런데 그에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게 뭐냐 하는 걸 정의를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직권남용도 그 부패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더라도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부분은 백현동 전체 의혹의 이 일부분 정도 이거를 떼서 공소시효 때문에 먼저 했고 그다음에 이 본질은 수사 중이다. 그래서 제가 입구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이게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를 하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 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도 제가 보기에는 100만 원 원래는 해당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오면 의원직을 상실하죠. 그 직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이건 대선 때 일이거든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낙선을 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이거는 의원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의원직은 6월 1일 보궐선거 때 이와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그걸로 기소가 돼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이 날아가는데 지금 이거는 대선이거든요. 대선에는 낙선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직과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분명하게 팩트로서 아셔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백현동 본질 이걸 더 수사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번에 백현동 문제의 본질과 선거법 위반 이 부분을 경찰이 깔끔하게 수사해서 원샷으로 딱 검찰에 넘겼으면 그게 최선이죠.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못한 겁니다. 못한 이유는 일선에서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단정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일선에서 어떤 경찰 수뇌부의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못한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경찰과 윤석열 정부 간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일선 수사 경찰들이 뭐 좀 천천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런 흐름들이 잡힌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일반적인 흐름인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백현동 본질에 관한 수사가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계속 다가오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선거법 위반 부분만 떼서 먼저 검찰로 넘겼고 본질 부분은 더 수사를 하는 거죠. 이 수사는 현재 검찰의 지휘 아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그런 것도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백현동 본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백현동이라는 큰 의혹의 입구를 지금 통과한 정도고 이제 메인 빌딩 주건물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려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주건물에 들어가야 백현동 수사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거는 김인섭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성남시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줬느냐 어떻게 특혜를 줬느냐 이건 특혜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혜의 대가가 무엇이냐 만약에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해 줬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배임이나 직권남용 이런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해 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해 주면요 임대주택에서 남는 이익보다는 일반 분양에서 남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으로 해 준 것 자체가 특혜다. 원래는 임대주택 100%로 허가를 해 줬는데 슬금슬금슬금해서 임대주택 10%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거기서 수익이 3천억 원이 났고요. 아까 얘기한 바로 로비 김인섭 씨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70억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0억에 혹시 이재명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의 몫은 없는 것인지 또 아시아 디벨로퍼가 얻은 3천억 원의 수익 그건 아무래도 누군가는 아마 분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분배 과정에 이재명 성남시는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런 돈 먹은 부분이 없더라도 결국 배임이나 직권남용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든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본질이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은 입구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지금 이재명 대표 원래 선출 전에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훨씬 좋았을 법한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서면 조사는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백현동 의혹의 본질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재명 의원은 그때는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텐데 이미 대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과 상당한 정도의 실랑이가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체포동 의안을 국회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마 이국면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백현동 부직 의혹과 관련해서 그거는 경찰이 얼마나 이 백현동 의혹에 관해서 아까 얘기한 본질 그 부분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종 결재권자니까 성남시장의 역할을 밝혀내느냐 팩트로서 만약에 그걸 역량 부족으로 못 밝혀낸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보이는데 제대로 지금 결론이 안 맺어져서 일단 일부분만 떼서 입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백현동 지금 경내에 들어간 겁니다. 본질, 본건물에 진입할 순간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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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